경기도 의회가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깨진 건물 외벽, 폐임 현상 등 노후화가 심각한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 건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의 학교 건물이 평균 40년이 넘으면서 시설 곳곳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학교의 노후화 시설은 바닥이 고르게 평평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바깥에 방치돼 있는 전기선은 감전사고의 문제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의회는 도내 학교들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기상캐스터